한국 떠난 지 난 모르면 된 거 같아? 체감상. 몸 상태가 일단 모르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일단...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몇 시야? 음... 8시 5분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도 약간 러시아어야? 아니, 아니요. 여기는 톨게이트 같은데? 톨게이트 같은 거. 여기... 여기도 하이패스가 있겠죠? 여기 설마 창문 내리고 계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희 패소 있으니까. 있지, 있지. 너한테 있지. 응? 이거 계산해야 되나 봐? 이거 계산해야 되나 봐? 응? 봐봐, 그러면... 봐봐. 그거 뭐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아까 돈다발 누가 챙겼어? 우리... 주연이가. 주연이가 해야 돼, 주연이가. 네. 네. 한번 내려가세요. 네, 이 창문은 어떻게 내리지? 거기 있겠지, 여기 있잖아. 여기 없는데요? 옆에 있지. 여기 있잖아. 저 창문... 아...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옆에 있잖아. 옆에 오... 옆에 있잖아. 옆에 오... 없어요, 없어요. 옆에 오기.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입고 가. 우린 당황하지 말고, 여기... 잠깐만. 여기 있네. 오... 나이스. 당황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아! 오... 나이스! 당황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얀어! 응? 얼마나? 얼마나? slide. 안 adultery. 아, 안 꼽지? 아, 안 Mul. 안 짜. 아, 안 되지. 아, 감사합니다. 액자. 액자, 액자? 액자, 액자? 액자. How much? 어... 에펙티보 탑게타?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89. 89. 89. 89. 89? 89잖아. 생각보다 비싸네. 비싼 거야? 89. 89? 어. 89. Thank you. 주현아. 대박이야. 주현이. 한 건 했어. 아주 요긴하게 쓰겠어. 우리 주현이. 거의 뇌정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 못 내렸으면 끌날뻔했어. 창문. 당황하지 말고. 창문이 첫 번째 관문이었어. 난 당연히 운전석 쪽에 있는 줄... 일단 이렇게 만나면 형이 어버버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너가 시간을... 형들이 일단 시간을 끌고 있을게. 시간만 끌어주세요. 어? 어? 왓? 야 주현아 뭐라고 그런 거야? 얼마냐고? 네. 구원톡 부에스타. Great. 구원토 구에스타, 구원토 구에스타, 구원토 구에스타. 구원토 구에스타, 구원토 구에스타. 구원도 구에스타. 자 해볼까요? 구원토 구에스타. 구원토 구에스타. 아, 구원도 구원도스타. 오케이. 구원토 구에스타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토 구에스타. 진짜 멀고도 험란하다.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맞네 산크리스토바딜라스 카사스 아 여기네 들어왔네 산크리스토바딜라스 카사스 슬라스 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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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 고루고루 펼쳐져 있는 거 같아, 빛이. 근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마을이.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것까지 다 마을이. 야, 엄청 크네. 아, 여긴 되게 시원해. 봐봐. 시원해, 시원해. 봐봐. 그렇지, 시원하지? 오, 되게 기분 좋다. 음,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어쩔. 이 분위기 어쩔. 외국 나온 것 같아. 여기에? 말투 되게. 낯설었어요. 낯설었어요. 낯설었어? 어쩔. 어쩔. 아, 여기 너무 좋다. 어?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어, 어우. 너무. 야, 여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진짜 코코 같다. 코코 마이 같아. 그치? 코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어디서. 도대체... 오for 섬 감사합니다.